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왜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져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떠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신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